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님의 보현진 팀장입니다. 지난주까지 부진했던 증시가 이번주 다시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쉽게 사그라들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있어서 특징적인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연기금이죠.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던 연기금이 이번주 들어서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연기금이 순매수로 계속 전환을 해준다면 시장을 받쳐주는 든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다만 연기금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올지는 아직 불퉁영합니다. 국민연금이 결국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이미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 주식 비중이 그렇게 적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연기금의 수급이 연속성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FMC 회의죠. 지금 시장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상당히 강력한 부양책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부양책 혹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을 파월 의장이 표출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건입니다. FMC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회의 결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기존 포지션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복합적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주식 공부에도 왕도는 없어요.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너무 많죠. 경제, 사회, 정치, 실적, 수급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시려면 최대한 다방면에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 쓸 수 있죠.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는 예전에 공부하시던 수학의 정석처럼 최대한 정석적이고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고 반복 시청하시면 매매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에서 뭔가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 혹은 이전에 했었던 제 강의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영어로 된 링크 하나가 핸드폰 화면에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강의 관련된 궁금증 해소시켜 드릴 거고요. 지난 강의 보는 법 그리고 강의 시장과 함께 봐야 될 이슈가 뭔지 제가 장중에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오늘의 주제는 뭔지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43강인데요. 수급 분석하기입니다. 43강까지 오면서 제가 수급 강의를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았어요. 수급 강의를 드린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시황 분석하기. 이 강의를 보셔도 거기에 수급 중심으로 시황을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급 강의를 이전에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급 분석하기라고 타이틀을 잡았죠. 수급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 이전 강의를 보지 않고 이 강의를 먼저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지금 강의가 40강이 벌써 넘어가기 때문에 난이도는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1강부터 보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 강의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캐치하실 수 있으면 도움받으실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 분석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급 분석의 중요성부터 볼게요. 수급은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 어떻게 보면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수급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아요. 실적이 될 수도 있고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성장성이 될 수도 있고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아요. 매우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급으로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호재가 많은 기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호재가 많다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요? 그건 아니에요. 호재가 나오고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악재가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악재가 있다고 주가가 그냥 떨어져요? 그건 아니에요. 악재가 있고 수급 이탈이 나와야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많은 요소들, 실적, 모멘텀, 성장성, 이슈 이런 것들은 수급의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요소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가는 수급이 만든다는 거죠. 매수가 많으면 주가가 상승하고 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당연하죠. 심플한 논리예요. 결국은 주가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수급이기 때문에 이 수급을 분석하는 것이 그 어떤 분석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강의에서 수급 분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수급 분석이라고 한다면 좀 애매하잖아요. 뭐 애국인이 사는 게 좋은 거냐, 기관이 사는 게 좋은 거냐 이렇게 애매한 부분을 오늘은 확실하게 좀 정립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수급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강조드렸지만 제가 강조드리지 않아도 개인 투자 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 분석에 대한 오해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면 그냥 주가가 좋다, 상승한다 이런 개념이 강했어요. 왜? 큰 손 투자자들이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면 아 이거 외국인이 매수하네 좋다? 기관이 계속 매수하면 어? 기관이 계속 매수하니까 좋다. 이건 너무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한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의 수급 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는 개인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분석을 한다면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매수하니까 좋다. 기관이 매수하니까 좋다. 개인이 매수하니까 별로야. 이건 정말 단편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중요한 건 시장을 주도하는 절대적인 수급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수급이 달라요. 어떨 때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고 어떨 때는 기관 수급이, 어떨 때는 개인 수급이, 어떨 때는 연기금 수급이 중요합니다. 각각 중요한 수급 주체를 그때그때 추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개인 취재자분들은 이게 좀 어려우시죠. 어떨 때 기관 수급이 중요하고, 어떨 때 외국인 수급이 중요할까. 이 부분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절대적인 수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가의 방향과 수급의 방향을 꾸준히 탐색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꾸준히 탐색해서 현재 시장의 주도 수급을 찾는 것. 그렇죠? 주도 수급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도 수급을 찾았으면 그 주도 수급이 사는 종목이 뭔지를 보고 그 주가 흐름을 보면서 그걸 매매에 활용할지 아닐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겠죠. 시장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수급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수급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주도 수급 찾기인데요. 심플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조금 이제 어지러워요. 이게 주가를 보면 뭐냐면 코스피예요. 종합주가 지수의 일봉 차트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일봉 차트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대략적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파란 선, 검은 선, 빨간 선 세 개가 보일 거예요. 이 선을 잘 봐주셔야 되고요. 이 각각의 선은 수급 주체를 의미합니다. 이 빨간 선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 선, 이 파란 선은 이제 기관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검은 선이 개인입니다. 색깔에 따라서 제가 선으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이거를 왜 제가 뒀냐면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 수급을 찾기 위해서 뒀어요. 제가 예전에 시황 분석하기, 수급 찾기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 보신 분들은 복습이고요. 그때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처음 접하는 내용일 텐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의 주도 수급을 어떻게 찾냐.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상향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수급 보시면은 어디랑 어디는 매도예요. 지금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입니다. 그렇죠? 파란 선, 기관은 매수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주도 수급은 뭐냐면 기관이에요. 이 파란색 선을 보여주는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현재 주식시장의 주도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차트로 보여드리는 이 기관 내에 주도 수급이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관이 국내 시장을 계속해서 사고 있으면 주가가 우상향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관 주도 장인 상황에서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외국인이나 개인이 매수를 해준다고 해서 시장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수급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로 보이는 이 기관 동안에는 주도 수급이 뭐라고 했어요? 기관이에요. 그럼 언제나 기관이 주도 수급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시장을 보고 누가 주도 수급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시장에서는 기관이 주도 수급이라는 거예요. 왜? 기관의 매수와 주가가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할 때 개인이나 외국인이 파니까 안 좋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기관만 보시면 돼요. 기관이 계속 사주면 시장은 괜찮겠구나. 개인이나 외국인이 파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지금 보시는 이 시장에서 주도 수급은 기관이니까. 그럼 여기서 기관이 갑자기 팔기 시작했다. 그럼 어때요? 아, 시장이 조금 꺾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로 들어왔다고 해서 기관의 빈자리를 외국인이 맞춰주겠지? 그건 제대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수급 주체를 보고 그 수급 주체가 매수를 계속하는지 매도하는지 이걸 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차트에서는 주도 수급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다음 차트를 볼게요. 역시 코스피고요. 아까와는 다른 기관의 차트입니다. 여기서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지금 중요한 건 여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부터 주가가 우하향을 보였어요. 약 두 달간 내리 꽂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던 시장이고요. 여기서 수급을 볼게요. 자, 검은 선은 개인입니다. 파란 선은 기관입니다. 빨간 선은 외국인입니다. 지금 이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는 누구예요? 앞에 제 강의를 잘 이해하셨다면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의 주요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판 시점과 시장이 꺾이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수급이 중요해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의 방향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를 전환했으면 어때요? 어?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개인이나 기관이 갑자기 사면요. 그건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 지금 시장의 주도 수급은 외국인이니까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수급 주체가 누군지를 판단하셔야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전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앞선 내용이랑 반복한 내용이고요. 다음 기간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가 추세적으로 반등한 구간이니까 코로나 이후에 급락하고 시장이 회복됐을 구간입니다. 아까와 같아요. 검은 선은 뭐예요? 개인 수급. 파란 선은요. 기관 수급. 빨간 선은요. 외국인 수급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일봉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도 수급은 누구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주도 수급은?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의 이 검은 선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반등했죠.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은 전체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주도의 장이구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개인이 계속 매수해 주는지만 보면 돼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주도 수급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여기서 개인이 갑자기 팔기 시작한다.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기 시작한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주도 수급은 개인이니까. 그래서 각 시장에 따라서 주도 수급이 개인인지 기관인지 외국인지를 일단 판단하셔야 앞으로 지수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흐름에서 주도 수급을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지수에 대한 전망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큰 틀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 수급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봤고 시장의 주도 수급을 찾았으면 시장의 주도 수급이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이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을 움직이는, 업종을 움직이는 주요 수급입니다. 그게 주도 수급이에요. 그럼 주도 수급을 찾았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주도 수급을 찾았으면 그 주도 수급이 뭘 사는지를 봐야 되죠. 이게 그 말이에요. 어떤 섹터나 종목을 매수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매수 규모보다는 매수의 연속성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매수 규모보다는 매수의 연속성에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차트는 추세로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도 추세로 보는 겁니다. 단순히 많이 샀다 적게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수하는 추세에 있냐, 매도하는 추세에 있냐 이게 중요해요. 한 번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매수가 연속될 거라는 고장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매수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은 앞으로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수급은 매수 규모보다는 매수의 연속성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밑에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왜 매수 규모보다는 매수의 연속성이 중요할까.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는 들어온 수급이 아니에요. 들어올 수급이에요. 약간은 말장난 같지만 이 글자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간혹가다 이제 매수하시면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종목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네? 가겠다. 이 종목 기관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 가겠다. 갈까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안 갈 가능성도 높아요. 왜 그럴까요? 주가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수급이에요. 결국은 매수해주는 힘이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돼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A라는 종목을 많이 샀다고 쳐볼게요. 근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안 올라갔어요. 그럼 단순히 외국인이 샀다고 올라가요? 아니에요. 후차적으로 누군가가 또 사줘야 돼요. 외국인이 계속 사든 기관이 사든 개인이 사든 연금인 사든 누군가는 그 종목을 더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단순히 많이 샀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이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이 뭔가 그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장기 투자를 할 요량으로 많이 사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기업이 좀 건전하거나 장기 투자하기 좋구나. 이런 힌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어떤 종목을 누가 많이 샀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계속 사줘야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분석에서는 들어온, 이미 들어온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올 수급이 중요해요. 앞으로 들어올 수급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매수의 규모보다는 매수의 연속성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추세에 있느냐. 규모는 작아도 괜찮아요.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 매수해주는 추세에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이 한 페이지에는 담겨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수에서 주도 수급을 파악하는 것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최근 시장의 수급 트렌드는 성장주예요. 성장주. 그래서 다수의 성장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성장주가 강해요. 언제까지나?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건 아니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가치주에서 테마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들이 옮겨갈 겁니다. 그럼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섹터를 공략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는 언제든지 가치주로 혹은 특정 업종군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가치주가 강한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데. 그런 흐름들을 계속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시장의 주도 수급이 뭘 사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 수급은 어떻게 파악한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지수나 종목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가 뭔지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급 주체가 뭘 사는지 이걸 보셔야 시장의 흐름에 잘 묻어서 가치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결국 시장의 주도 수급이 매수하는 종목에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의 주도 수급이 뭘 사는지 뭘 파는지 연속성 있게 사는지 연속성 있게 파는지 이 부분에 주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은 수급 분석하기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 혹은 제 지난 강의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모드를 열고 되시면 카메라 중단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고 어렵다,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지금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거기서 지난 강의 충분히 올려드리고 장중에 다양한 이슈들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용들을 볼게요. 지금 앞서 본 내용들은 뭐예요? 주도수급을 파악하고 그 주도수급이 연속성 있게 뭘 사는지를 보고 그들이 사는 종목에 주목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죠. 물론 이런 트렌드는 단기간, 며칠 혹은 1개월 안에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분석하는 거고 나는 몇 년 동안 가져가는 장기 투자자인데 그러면 시장의 트렌드를 굳이 분석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중장기 성향의 투자자라면 시장의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분석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죠. 장기 투자자분들은 종목이 가진 모멘텀, 실적,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장기 성향의 투자자는 연기금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는 종목을 주목하실 수 있어요.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매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연금으로 또 돌려줘야 되잖아요. 함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수익률이 낮아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장기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이 필수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법도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가 40강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내용들은 다 다뤘습니다. 1강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기초는 탄탄하게 잡으실 수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지난 강의 시청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개별 종목에 대한 수급 분석은 수급 주체를 쪼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화 들어갑니다. 심화.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본론인데요.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이 지금의 수급 주도인지, 기관이 수급 주도인지, 개인이 수급 주도인지, 지금 시장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보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도, 기관도, 다 같은 외국인, 다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급 주체를 쪼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쪼개서 살펴봐야 될까?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개인도, 기관도, 외국인도 다 같은 수급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수급 주체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뒷내용을 들어가면 조금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만 초급과 중급, 고급, 아우르는 또 심화 과정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머리 아프실지라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수급입니다. 수급. 일별 수급 현황이에요. 특정 일자의 수급인데 며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단지 오늘 강의를 위해서 가져온 것 뿐입니다. 일별 수급 현황을 한번 볼게요. 거래소는 코스피죠? 코스닥은 뭐 그냥 코스닥이고요. 보시면 어떤 수급 주체가 샀는지 보겠습니다.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300억 삼네요. 코스닥도 700억 삼네요. 그렇죠? 외국인도 샀어요. 외국인도 코스닥에서 7,500억 샀고요. 코스닥에서 살짝 샀네요. 33억 샀습니다. 기관 볼게요. 기관 코스피에서 9,100억 많이 팔았네요. 코스닥에서 555억 역시 좀 많이 팔았네요.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일자의 수급이에요.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쉽게는 이렇게 이제 수급표가 나오면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떨어졌으면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혹은 시장이 올랐다. 그럼 오늘은 기관의 많은 물량이 나왔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지수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팔았구나. 그냥 이렇게만 인지를 합니다. 근데 이 개인이라는 수급 주체가 하나예요. 개인은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고팔고가 모여서 개인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은 뭐예요? 외국계 증권사가 한 개, 두 개예요? 아니에요. 몇십 개예요. 엄청 많아요. 기관은 뭐예요? 국내에만 증권사가 30, 40개 이상입니다. 기관이 다 같은 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묻히는 건 뭐죠? 개인은 순매수를 했지만 매도한 수급도 이만큼이나 있어요. 단지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순매수로 잡힌 겁니다. 외국인도 매수했지만 이만큼은 매도를 했어요. 그죠? 단지 매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죠. 기관은? 모든 기관이 다 팔았어요? 아니에요. 모든 기관의 매도 총합과 매수 총합을 계산했을 때 매도가 더 많았죠. 그래서 이게 순매도라는 겁니다. 기관도 다 판 게 아니에요. 이만큼은 매수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다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개인이 샀다,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 샀고, 어떤 외국인이 샀고, 어떤 기관이 팔았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수급을 쪼개서 본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수급을 쪼개서 봐야 조금 더 정확한 매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수급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급을 쪼개기 위해서는 각 수급 주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개인은 어떤 개인인지,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인지,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그들의 수급을 쪼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볼까요? 외국계의 자금, 우리가 흔히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 주체들은 뭐가 있어요? 골드만삭스도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메릴린치, 메릴린치 메르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거로 JP모건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이와라든지, JP모건 체이스라든지 CS라든지 굉장히 많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주식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외국계 자금, 외국인 이렇게 우리 수급으로 표현하죠. 그다음에 기관 자금을 보면요. 삼성증권, 유명하죠. 미래세 태우, 미래세 증권으로 또 사명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여기 보여드린 거 말고도 뭐예요? 또 있죠. 키움증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리치 증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국내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합니다. 그걸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기관 그렇죠? 기관 투자자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각각의 매매 주체별 생각과 성향이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츠는 매수를 할 수 있는데 JP모건은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삼성증권에서는 순매수가 잡혔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순매도가 잡힐 수 있어요. 단순히 이런 수급 주체의 한만으로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수급을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 증권사의 특성을 보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엄청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외국계 증권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기존의 외국계 증권사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외국인 기관 수급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 수급 주체의 특성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급을 쪼개서 분석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한 예시니까 이 설명을 일단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골드만삭스부터 한번 볼게요. 골드만삭스는 투자증권 업무와 기타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입니다. 업력을 보시면 오래됐어요. 꽤, 그렇죠? 1869년 뉴욕에 설립이 됐습니다. 오래됐죠. 골드만삭스 그룹은 4개 신흥시장인 브릭스 브릭스라고 불립니다. B-R-I-C-S인데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발간하는 이런 보고서가 어느 주식 주체에 많이 영향을 미치겠어요? 골드만삭스의 매매에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브릭스, 이들 나라들에 대한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썼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 골드만삭스 자금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계 자금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골드만삭스 쪽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외국계 자금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줄 이런 브릭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것 그래서 그 보고서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수급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특징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JP모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많지나 유명하죠.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 본사를 둔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기업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은 상당히 업력도 길고요.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죠. JP모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와 함께 미국의 4대 은행으로 불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은행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P모건 역시도 앞서 봤던 골드만삭스와 함께 미국 시장의 굉장히 큰 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큰 손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한 번 산 주식은 굉장히 연속적으로 강력한 규모로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 한 번 볼게요. 모건 스탠리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모건 가뭄 기문기립의 뿌리인 JP모건에서 투자은행 역할을 맡고 있던 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JP모건, 모건 스탠리 한 역할을 맡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뿌리다. 같은 뿌리라고 볼 수 있죠. 모건 스탠리는 1935년 JP모건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전문 투자은행으로 새로 출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같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JP모건이 연속성 있게 매수하는 종목이 잠시 후에 이 모건 스탠리의 수급이 쫙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JP모건, 모건 스탠리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향후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 모건 스탠리와 JP모건의 수급은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투자의 힌트로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다음 내용입니다. 메릴린치.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증권 회사입니다. 현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돼서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약간 특이한 내용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메릴린치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입사시험과 강도 높은 실무 면접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신입사원은 거의 뽑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봉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메릴린치가 매수를 하느면 좀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메릴린치의 매매는요. 철저하게 수익을 얻기 위한 매매일 경우가 많습니다. 메릴린치의 매수는 연속성이 없고 순식간에 수급이 들어왔다 순식간에 수급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 그대로 소위 말해서 단타를 하는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외국인 자금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건 앞서 살펴드렸던 그런 자금들은 보통 한 종목을 살 때 대용주를 많이 사는 경향 연속성 있게 사는 경향 중장기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메릴린치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잠깐 들어왔다가 빠지는 주가가 딱 상승했을 때 딱 치고 나오는 이런 성향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연봉이 높은 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철저하게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주체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올 때는 어? 샀다 좋다.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메릴린치와 앞서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건 이런 부분들은 수급 분석에 있어서 약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단기관점으로 매매를 하는데 메릴린치가 들어왔어. 그때는 어때요? 어? 이거 단기관에 조금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수급을 쪼개서 봤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각 수급 주체의 특성은 무엇인지. 하나의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든 국내 기관 증권사든 정하셔서 그 증권사가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를 년 단위로 보세요.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이걸 하시게 되면 반복해서 하시면요. 그 증권사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그 증권사의 특성을 알게 되면 나중에 어떤 종목에 그 증권사의 수급이 들어올 때 아, 이러이러 하겠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가이드를 잡아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수급을 쪼개서 분석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계속 볼게요. 다이와. 다이와는 이제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일본 증권사입니다. 일본 다이와 금융그룹의 지주사입니다. 1982년 다이와 증권그룹은 일본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사무소를 개설을 했고요. 일본의 초저금리 장기화로 주익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장기투자 비중이 한국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 고령화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를 하나 다닐 때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속하는 경우도 많고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계 자금은 단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올 때 중장기적인 성향으로 연속성 있게 꾸준하게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종목의 다이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잡힌다면 이 기업은 좀 펀더멘털이 괜찮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각 증권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죠. 일본계 자금은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 단타로 치고 빠지고 이런 매매보다는 안정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이런 전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제가 다이와를 대표로 해서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급 분석하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급을 판단할지 주도 수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급을 어떻게 쪼개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투자할지까지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 혹은 제 지난 앞전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핸드폰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 공부하고 싶으신 분 장중에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권사 볼게요. 키움증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점 없이 100%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키움이 매수하는 건 누가 매수한다고 봐요. 개인이 그냥 매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개인 취자분들은 키움증권을 제일 많이 쓰니까 왜 키움증권을 제일 많이 써요? 키움증권이 엄청 좋아서? 좋죠. 좋기도 한데 키움증권이 오프라인 증권사 없는 서비스로 처음에 혁신적인 그런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수수료를 완전히 낮췄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인 투자자를 엄청나게 끌어들였죠. 지금도 키움증권이 다른 증권사보다 압조적으로 수수료가 낮나? 아니에요. 요즘에는 증권사 수수료가 많이 싸졌고요. 무료로 몇 년씩 제공하는 증권사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이 수수료에 대한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전에 개인 투자자를 너무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최근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키움증권으로 개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키움증권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경험상으로 그렇다는 거고 키움증권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인 자금 키움이 직접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건 개인 자금이 뭔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계속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키움증권의 매수나 매도는 개인 자금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키움증권에서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그게 의미가 있냐? 아까 설명드렸을 때 JP Morgan, 다이와 이런 쪽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면 그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키움 쪽에서 연속적인 매수라는 건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키움증권에서는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집결되지가 않아요. 키움에서 들어오는 수급은 언제든 이탈냈다, 들어왔다, 이탈냈다, 들어왔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움 자금은 개인 자금이고 어떻게 보면 분석했을 때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게 또 키움증권의 자금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증권, 중요합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등을 취급하는 시중증권 회사고요. 밑에 설명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2014년까지 5년 연속 다우지스 월드에 편입이 돼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증권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삼성증권의 자금이 주로 큰손이에요. 큰손. 왜 큰손이 삼성증권에 많이 있을까? 그거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국내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가치는 어때요? 굉장히 높아요. 자산이 많고 연세가 있으시고 약간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래도 한국은 삼성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증권을 운영하시는 쪽이 많았어요. 삼성증권에서도 개인 자금이 많은데 특히 큰손의 자금이 많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뭔가 거액이 계속해서 유입된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 수급은 연속성 있게 유입되면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계속해서 사는 종목들은 어때요? 관심권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증권사끼리 다른 특성을 이해하셔야 그 증권사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이 수급이 뭘지를 대략적이라도 유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삼성증권은 큰손 자금이 많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인데요.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로 금융투자업체입니다. 2016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지분을 취득해서 현재 3대 주주로 등극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의 수급이 들어올 때는 보통 공격적인 종목에는 많이 안 들어오고요. 약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지분을 취득해서 3대 주주로 등극이 돼 있다. 이게 조금 특징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의 수급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아까 언급드린 외국계, 국내 기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급들 주체의 특성은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도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수급을 분석하셔야 개인 취자분들이 수급 분석하는 법을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않았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 증권사 엄청 많거든요. 그런 증권사들 하나씩 선정을 하셔서 이 증권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해서 태생이 됐지? 어떤 종목을 사지? 어떤 종목을 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보시면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쓰는 것은 HTS인데 이게 이제 D증권사의 HTS인데요. 제 기준으로는 그 8412 코드번호를 넣으면 수급 주체별로 누가 사는지를 볼 수 있어요. 외국계 전체가 뭘 사는지, 골드마삭스가 뭘 사는지, 교보가 뭘 사는지, 노무라, 다이와, 대신, 동부, 엄청 많죠? 이렇게 수급 주체별로 뭘 사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K증권사의 HTS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HTS에는 수급 주체별로 뭘 사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HTS에서 그런 부분을 알기 힘드시다면 해당 HTS 쓰시는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전화하셔서 이거 어떻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각 수급 주체별로 뭘 사는지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동부증권에서 뭘 사는지를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다 알려줍니다. 많이 쓰시는 K증권사에도 이런 기능은 다 있으니까 어떤 수급 주체가 뭘 사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거는 HTS 활용을 전화를 하셔서 꼭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 주체별로 뭘 사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 HTS에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례 하나를 볼 건데 종국 수급 분석하기.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종합하면 뭐죠? 지수를 움직이는 주요 수급 주체가 뭔지를 보자. 지수가 올라가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같이 올려. 그럼 그때는 외국인 수급이 대장이다.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된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개인이 사면서 지수를 올려. 기관이나 외국인은 팔았다 살았다 해. 그때는 개인이 대장입니다. 그렇죠? 개인 수급이 계속 사는지. 시장 주도 수급 찾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급 쪼개기.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외국인이라는 한 사람이 매수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외국계 자금의 매수 매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순매수냐 순매도냐. 그렇죠. 순매수가 잡히면 그냥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말해요.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을 순매수했다고 해봅시다.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거를.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습니다. 이럴 거잖아요.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가 있었는데 순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게 더 정확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복잡하니까. 외국인이 매수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한 사람이 아닌데 골드만삭스는 매도하고 JP모건은 매수하고 다이와는 매도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 주체를 하나씩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기관이 매수했다고 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매수한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어떤 기관은 사고 어떤 기관은 팔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매수된 기관 수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때는 기관이 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기관은 사고 어떤 기관은 판 거죠. 삼성증권은 사고 NEC 주사증권은 매도했다. 더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수급을 쪼개서 분석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특정 증권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업력 같은 걸 간단히 써드렸죠. 그런 것들이 매매 특성이 되니까 이런 분들은 파악하셔서 사고 팔고 스스로 분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볼게요. 금호석유인데요. 지금 여기 거래원을 보시면 메릴린치입니다. 아까 제가 메릴린치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타로 치고 빠지는 특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그건 몰라요.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급 분석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메릴린치의 수급은 단기로 들어왔다가 단기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로 들어왔을 때 단기로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야죠. 그러니까 메릴린치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주가가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염두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얘를 하나 가지고 온 게 금호석유인데 여기 보시면 기간은 2012년 29일부터 올해 초 1월 18일까지입니다. 이 정도 거래일 약 20 거래일 동안의 수급인데요. 메릴린치의 수급이에요. 전체 외국인 수급이 아니라요. 메릴린치의 수급이에요. 메릴린치 수급을 보시면 순매수가 이렇게 잡힙니다. 어때요? 대부분 순매수예요. 매도를 이때 한번 했지만 대부분 순매수와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수급만 놓고 보면 이런 특성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급 주체별로 쪼개서 메릴린치라는 특정 증권사의 수급을 봤을 때는 이렇게 순매수가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어때요? 금호석유의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왜? 메릴린치가 단타로 치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한 기간을 보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매수를 했어요. 여기까지 내용 확인되시죠? 뒤에 내용을 보면 여기 네모칸으로 써드린 데가 메릴린치의 집중 매수 기간입니다. 금호석유 주가가 이렇게 약간 루즈하게 흐르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변동성이 커졌어요. 이 시기에 메릴린치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만간 뭔가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거의 핵심은 메릴린치가 사는 걸 무조건 사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각 증권사의 특성을 파악하셔서 그 증권사가 집중적으로 뭔가를 매수할 때 이 종목이 어떨지를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메릴린치는 지금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메릴린치가 단기에 집중적으로 샀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본 전제하시고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메릴린치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다음 볼까요? 여기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메릴린치의 집중 매수 기간 그렇죠? 그 이후의 주가를 보시면 여기부터 슈팅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이죠? 1개월 정도 기간 동안 한 15만 원, 16만 원에 머물던 주가가 26만 원까지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 뭐예요? 금호, 석유의 화학주죠? 전망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실적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감안하셔서 분석을 하신다면 훨씬 더 양질의 분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수급 분석하기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에 있어서 뭔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지난 강의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카메라 중단에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지금 바로 답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할 수 있고요. 강의 관련된 궁금증, 지난 강의 보는 법,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도움될 수 있는 내용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양재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